야 이런거 찍어야지 이런거 근데 이런거 이런 컨텐츠가 또 재밌지 뭔데? 500원? 500원이야? 응 500원 일로와봐 아 여자랑 붙는거야? 뭐야 이겼어 뭐야 이거 이렇게 치워 와 쎄다 1 2 3 이겼어 이겼어 오케이 이긴다 스승님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? 위기야 순간 너의 짬멀이래요 더 바르세요 1 2 3 2 3 어 어 어 어 어 자 누구야 다음 나와 다음 누구야 다음 흑인이다 다음 흑인 노구 선수 라이언 레디 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 2 3 아 아 아 이겼다 아 아 아 아 아 아 찰스 찰스 와 미시축구다 미시축구 아 아 레디 고 아 아 아 아 아 스승님 한개에 또 부딪치면 어떡하죠? 세월의 무게를 쌓아 너의 어릴던 기억이 돌로 변할 것이다 기억의 대두 아 에에에에에에에 아 아 아 페페인 아 아 으으으으옹 이겼어 내가 이겼어 가자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